테이크웨이 낮게 가파르게 올리면서 살짝 떨어지고 바로 들어가고 잘하네. 잘한다. 잘하네. 적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끊어서 연습하니까 그래도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쪽으로 잠깐만 가볼게. 테이크웨이 때 손을 급하게 안 드는 거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해. 테이크웨이 때 가슴 쪽하고 손하고 클럽 헤드가 나란히 이렇게 도는 느낌이야. 인사이드로 잘 빠지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안 빠지게 하려고 막 이렇게 일자로 보내려고 하고 손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여기를 고정시키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몸의 회전에 따라서 클럽 페이스도 함께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올라갈 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안 돌아가게 막 막고 이러면 클럽 페이스가 바닥을 보는 느낌이 강하면서 체가 다치거든. 그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려줄 줄 알면 처음에 좀 낮게 둥근 느낌으로 테이크웨이를 해도 원래 아크를 그려야 돼요. 일자로 빠지진 않아. 몸이 회전하기 때문에 몸의 회전에 맞추어서 클럽 헤드가 움직이면 아크로 움직이지 일자로 빠지진 않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올려주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러다가 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살짝 눕는 느낌 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뒤로 안 가네. 뒤로 안 가요. 손은. 왜 안 가지? 손은 항상 몸 앞에 있어야지. 처음에 셋업 때 손이 몸 앞에 있었잖아. 그냥 스윙하면서 계속 몸 앞에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몸 앞에 있는 거야. 여기서 오른쪽. 덜 간 거 같아가지고. 덜 간 느낌. 네. 그래서 자꾸 돌리는 거잖아. 그런가 봐. 그래서 팔을 뒤로 빼는 거잖아. 이렇게 자꾸 꺾어 올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덜 간 거 같으니까 손목도 돌리고. 손목 돌리니까 클럽 헤드가 머리 쪽으로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덜 간 거 같으니까. 덜 간 거 같으니까. 팔을 막 확실하게 당길라 그러고. 팔이 뒤로 당겨진다는 거는 그만큼 내 몸과 팔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야. 백스윙 때.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공 칠 때는 이제 팔이 늦는 거야. 팔이 혼자 멀리 갔으니까. 확실하게 막 당겨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 칠 때 몸이 회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팔이 늦어졌잖아. 클럽도 되게 늦어졌거든. 타이밍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몸이 기다려줘야 돼. 팔이 혼자 멀리 갔으니까 오라고. 올 때까지. 그렇지. 그래서 몸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백스윙 할 때부터. 백스윙 할 때부터 손이 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탑에서도 딱 보면. 이 오른쪽 어깨 앞에 있다고 할까? 손이. 어깨 앞에. 그러니까 내 몸과 손과 클럽 헤드가 나란한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이밍이 맞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좋은데. 그러면 힘은 어떻게 실지? 힘은. 힘이 좀 안 실릴 것 같아.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이 센데. 그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생각보다 별로 힘이 안 세요. 그래? 힘이 안 세. 그게 힘이 센 것 같아. 힘이 안 세. 그렇게 하는 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 쭉 올라갔지 이렇게. 응. 세잖아 힘이. 어떻게 그 힘이. 힘이. 세는 힘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힘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려. 그렇지.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생기잖아. 이런 힘. 이런 느낌? 이렇게 힘을 내는 거지. 이때 뭘 흔드는 거야? 이게 손목? 이거 힘 없어. 그래? 뭐 이게 몸이 회전해서 팔을 잘 휘두르는 상태에서 몸이 밀어주니까 더 힘이 나는 거지. 팔하고 몸이 그냥 함께 이렇게 하면 힘 없는 거야. 그래? 이런 액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손목이 중요한 건가? 이런 액션이. 그렇지. 손목이 흐느적 흐느적. 손목이 흐느적거리네. 그렇지. 거기서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몸을 막 어깨가 90도는 돌지. 왼쪽 어깨가. 물론 그 정도는 도는데. 너무 막 지나치게 돌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여성 드라이버라 조금. 너무 세게는 안 있을 텐데. 이렇게 힘을 내는 거지. 팔을 더 올려도 돼. 팔 더 올려도 돼? 팔이 높은 건 괜찮아. 뒤로 돌리는 건 안 돼도. 알았어. 시작. 지금 힘 좀 실렸는데? 스피드 제일 좋았어, 지금.